서대문구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일자리 방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일자리 방람회는 현장에서 1대1 면접을 거쳐 바로 채용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날 방람회에는 20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며 회계세무사무직과 호텔 룸메이드 등의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진 촬영과 면접, 메이크업을 도움받을 수 있는 부스와 가상의 면접을 볼 수 있는 VR 체험장도 마련됩니다.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서대문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전화하면 사전에 이력서 클리닉을 받을 수 있습니다.